콘텐츠 만들고 있는 유튜버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얼굴을 공개한 지 오늘 처음이라서 거기서 얼굴 안 나와요? 네, 얼굴 없이 손만 요리하는 것만 대표님이 저를 기억 못 하시나 봐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누구세요? sorte Class of the größten 반갑습니다 아, 저... 처음이에요 처음에rut 골목식당 진짜 잘 왔어요 울릴 때 길거리에서 사실 도망 갈려고 했다가 잡히는 거 알지? 혹시 라면 좋아하세요? ondern? 남자분이 6월에 군데를 갔지 안 갔어야 하지? 20살, 20살 석진이도 좀 있어야 하는데 금방 가요. 엊그저께 간 거 같은데 금방 나오잖아요. 요새도 혹시 그런 용어 쓰나요? 군대에 간 남자친구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런 거에요? 네 써요 써요 써요. 요새도 고무신 해야 돼요? 그래요? 고무신 알아요 고무신? 왜냐하면 일반 신발은 뒤집어 신을 수가 없는데 고무신은 거꾸로 신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많이 지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살이 얼마 됐어요? 301. 301 좀 넘었어요. 남사친 여사친에서 친구로 변한 거예요? 네. 아 흔히 보는 그런 어버서리. 남사친 여사친 하다가 갑자기 둘이 비 오는 데 없으니 한 잔만 먹고 하다가 혼자 신지 얼마나 됐어요? 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그 헤어 디자인. 바로 앞에 더차 헤어 강남에서 일하고 있는 최은서입니다. 어디요? 차홍? 어 아니요 아니요. 혹시 그럼 에어샤브에서 근무해서 라면 많이 드세요? 네. 리액션 엄청난다. 시민 심사회분 세 분 소개해 드렸고요. 도전하시는 라면 이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불닭볶음면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요. 불닭소스, 마요네즈 한 스포 넣고 잘 섞어준 뒤 체다 치즈 한 장 넣어줍니다.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그렇게 안 맵지도 않은데요? 요리하는 민사장이라는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굴 공개를 안 했거든요. 10만 명 넘을 때까지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공개하기가 약간 두려운? 이 김에 라면 왕에서 공개를 하고 영상으로는 최초예요. 제가 도전하는 라면은 깻잎 쌈장 라면입니다. 저는 쿡쿡 ASMR과 그리고 하잇 ASMR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김경국입니다. 불닭볶음면, 비빔면 이런 국물 없는 라면들이 파급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한 라면은 타코 라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년 만에 솔로 가수로 다시 돌아온 아이콘의 송윤형입니다. 물을 부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백종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워낙 선생님 유튜브를 자주 보니까 딱 공지 뜨자마자 이건 내가 나가야 될 프로그램이다. 하고 제가 다 적었습니다. 시청자 받고 이제 회사에 말씀을 드렸죠. 일본에 진짜 좋아하는 라면이 있거든요. 아브라소바라는 라면인데 그 라면을 착안해서 만든 백브라소바라는 라면입니다. 백브라소바만 이상하니까 백브라소바만 이상하니까 백브라소바 이번 대회 미션 금액 1,300원입니다. 백라면과 물을 제외한 재료값을 1,300원 이하로 사용해서 라면을 끓여야 됩니다. 자 도전자분들 준비되었으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자 타이머 준비 전혀 시간하고 상관없었는데 우리도 대회 같이 보이려고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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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해서 자 쌈장 깻잎 타코 라면 백브라소바 준비하시고 시작 시작 2초 3초 아 물을 굉장히 500에서 550 550 550이라는 거는 레시피에 충실한 라면인데 500ml짜리 생소 한 병 보통 끓여버리는데 쌈장 깻잎라면이라 그런지 쌈장이 먼저 백라면 먹어봤어요? 아이씨 사람들이 문제인데 갈대 한 봉지씩 드려 여긴 둘이 커플이니까 하나 짜장라면 백짜장 될게 백짜장 여기 짜장도 드려 아 감사합니다 혼자도 서러운데 포스를 만드시는구나 발음이 저래 아 이거 저 진짜로 저 양반이 있귀잖아요 발음이 이상하게 함정에 빠튀려 아 아브라소바 일본에 한동안 굉장히 유행해서 선풍적인 이게 비빔라면인데 아브라가 지금 기름 아브라소박 기름라면 자 여기서 타쿠 라면 와 어우 자 지금 쌈장 깻잎은 거의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종을 올려주십시오 종 종을 올리십시오 자 종을 올리십시오 자 나스 9분 8초 어우 깻잎 듬뿍 들어갔네 여자친구 먼저 야 주는거 야이 매너바 야 그럼 옆에 계신 우리 헤어 쌤은 어떻게 해 남겨면 드셔야 돼요 야 근데 라면하고 깻잎은 의외로 잘 어울리네 나는 아 그래요? 고기 구워 먹을 때 깻잎을 생각하지 배나 하하 좋아 병의류바 더 스타트 서비스 드레이셜 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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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오! 탁구라면! 오 이거 웃긴다 이거 불, 맞아요 불, 다 노란색 아니냐 치즈였네 치즈입니다, 네 치즈입니다 섞을까요? 네 아니 왜 여기만 여쭤보세요, 여기 디자이너님한테 아니 디자이너님 내가 아까 보니까 나랑 잘 맞아요, 나랑 성격이 자 이제 탁구라면 타코 먹어봤어요? 네 타코, 네 타코 맛 나 진짜요? 궁금하다 먼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자 맛있겠죠? 오 이게 자 자 말씀드리는 순간 백브라소바 뭐야 이거 이거 라면이에요 이거? 마지막은 또 여자친구도 안 할 수 있고 솔직히 지금 이 세 가지 라면 어디서 먹어본 적 없죠? 네 세 개 다 진짜 농담이나 팔아도 되는 라면 이건 진짜로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자 그러면 네 좋은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깻잎 나면은 자 여러분 결과는 제 손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는 제 손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약간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식재료에 대한 홍보를 조심해서 다뤘어야지 않을까 일본의 깻잎 깻잎 향을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백브라소바를 하신 분은 생달걀에 대한 육회나 이런 거 드실 때 생달걀 비벼버리면 아예 육회 손도 안 대는 분이 있고 아예 빼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극과 극을 관리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 다행인 거는 제가 육으로 뽑다 자 3등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은 바로 9점을 획득한 타코라면입니다 2점을 획득한 타코라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쿡쿡 ASMR 컨텐츠 만들고 있는 김경국입니다 유튜버예요? 네 그냥 인플루언트 느낌이죠 언제 유튜버 데뷔하셨어요? 한 번씩 매너네요 족보를 까야지 또 족보를 이십 이십 이십이년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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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음식이 좋았어요 그런데 약간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짰었어요 살짝 제임맛이 조금 짠 느낌? 짠맛이 좀 많이 들어서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이디어 기가 막혔어요 양꼬치에 있는 질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진짜 타코만 났었어요 불쇼까지 막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있는데 너무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좋은 기운 얻어가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등과 2등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1등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바로 15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빨리 갖고 오세요 15초 남았어요 형님 10초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뒤에 공개합니다 떡볶이 양념 떡 떡 떡 떡 떡볶이 양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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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넣으면 바로 떡볶이 다 되는 거예요 떡볶이 떡볶이 양념 떡 떡 떡 떡 떡볶이 양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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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양념 1등과 2등의 점수는 동점입니다 동점이요 동점이요 그러니까 이게 초박뱅이라니까 그래서 어나더뱅님의 점수가 플러스 1점이 돼서 이분이 1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등은 바로 쌈장깻잎이냐 백브라 소바냐 백브라 소바냐 쌈장깻잎이냐 1등은 바로 1등은 바로 백브라 소바냐 축하드립니다 백브라 소바냐 우와 안정하세요 네 네 컴다운 플리즈 자 그럼 2등의 정책을 쌈장깻잎라면 궁금합니다 네 네 화가 나서 내리고 있었어요 자 쌈장깻잎라면 되게 얌장하게 생기셨는데 네 저는 요리하는 민사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다 이번에 유튜버 분들이 나오신 거 같은데 유튜버 언제 데뷔하셨어요? 유튜버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 작년 4월부터 백종원 선생님의 비빔면 90초 비빔면 방 아 그래요? 앞으로 라면 필요하신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먹으면 박박박박박박박 감사합니다 깻잎을 그렇게 많이 넣어서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밥을 말아먹었으면 제가 아마 1등 하지 않았을까 백브라 소바는 밥을 비비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솔직히 좋은 경험이었고 밤에 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또 한 번 나오세요 자연스럽게 우리 1등라면의 우리 1등라면의 정체력 정말 정신없는 분이야 그럼 저분도 유튜버겠는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혹시? 데뷔 9년차 아이콘이라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송윤형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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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그 솔로도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 여기 왜 와요? 대표님 저를 기억 못 하시나 봐요 어떤 기억이 또? 같이 방송을 했어요 어디서 했지? 저 3대처럼? 아니요 백파더라고 비대면으로 백파더 아 백파더 나왔었구나 아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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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해 미안해 그럼 이분 일단 나오시죠 나 잘생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조승 배지에 라면함 배지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라면함?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이제 다른 참가자분들 음식을 보고 아 이렇게도 라면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좀 공구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앞으로 무럭무럭 아이콘 아이콘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의 승관이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서 100만원 상금을 받고 그냥 도전을 멈출지 아니면 2연승에 도전하실지 자 이제 결정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라면함에 계속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아 시간없습니다 시간없습니다 그런데 개istä야 겨다고 써? 네 저는 솔직히 돈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과 같이 촬영하는 게 목표 때문에 오 그건 나랑 똑같네 유리볼에 분말스프 1분의 1, 포도씨유 1분의 1, 간장, 설탕 1분의 1, 식초를 넣고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포도씨유를 프라이팬에 두른 후, 다짐육, 양파, 다짐 마늘, 설탕을 넣고 볶아주세요 고기가 익으면 소량의 물을 넣고 소스를 부어 계속 볶아줍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물이 끓으면 면, 후레이크 넣어주세요 면을 풀어주며 익힙니다 익힌 면을 고기 볶았던 프라이팬에 넣고 젓가락을 이용해 섞어주세요 양념된 면을 그릇에 담고 면 위에 부추를 충분히 깔아주세요 달걀은 깨서 노른자만 분리해 중앙에 올려주세요 깨로 플레이팅 해주면 백브라소바 완성입니다 장ra 기도van 미래팅 해주면 finance